네, 지금은 여행자 거리를 조금 걸어왔는데 뭐 맛있는 거 없나 이렇게 좀 걸어다녔는데 지금 감거리는 좀 이래요 감거리 뭐 좀 많은 곳도 있고 지금 한번 저기 가보려고 해요 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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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후엔? 남후엔후... 필남방? 근데 안에 인테리어를 보면 좀 왠지 맛집 같기도 하고 한번 저기서 시켜먹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 뭐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야지 무서워가지고 지금 일단 오늘은 저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쓰레기차 도움으로 이렇게 건넜어요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와 맛있게 보인다 와 맛있게 보인다 근데 유명한 집 같애 난 지금... 그냥 입층으로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요 주문을 어떻게 하지? 입층에 올라가면 근데 여기는 한 번 더 보다 처음에 왔는데 처음에 왔는데 근데... 지금 내가 왔는데 지금 여기 온거예요 저희는 이제 네 음식을 한거에요 그리고 이 음식을 보낼 수 있어요 딱 한거에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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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닭은과 하나는 냠냠 닭은 이는 냠냠야 그리고 이는 퇴카가 있어져요 그리고 바로 고기의 Berniech와 흰 빙, 썰기, 엑, 그리고... 어...요 네 그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! 맛있다! 아, 진짜? 음! 너무 입맛이 좀 맛나봐, 이거. 나는 왜 군대에서 먹은 그 쌀토프 입맛이 이랬다는거지. 되게 잘 먹는다, 얘네. 군대에서 먹는 쌀토프 입맛이 이랬어요. 여기 휴지도 있어가지고, 여기 면이 있는 걸 몰랐는데. 전 이걸 되게 좋아해요, 이거. 이거 맛있던데. 아, 이걸 이렇게 먹는 거구나. 음! 아! 자! 지금 자,ten거에요. 잘 먹는다는 거 좋아해요. 어떻게 식은 음식이 먹으면 완료. 맛있다! 아,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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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? 맛있다. 맛있다? 맛있다. 맛있다. 이거 먹으니까 약간 군대에 있는 쌀국수가 좀 생각나긴 하는데 건더기도 그래도 먹을만하고 그리고 이거 이런 거 넣어서 하면 그래도 먹을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제가 현지인들이 많이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먹었는데 한 그릇에 7500원? 한 3000원 정도 넘어요 근데 이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싸긴 한 것 같아요 현지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현지인이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제가 좀 비싸긴 한 것 같아요